안녕하세요 모듬처수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주식외면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이렇게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세계 1등주인 애플이구요. 또 반면에 이렇게 게임스탑처럼 단기간에 올랐다가 내려가는 급등주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할 때 세력들이 여기서 작전을 폈다가 쭉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팔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개미들은 털리는 개미지옥이 벌어지구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써봤는데 주식외면법은 여기서 개미지옥이란 주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상승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사는데 개인의 비중이 높아지면 가격이 아래로 다시 내려간다. 이때 가격이 내린 주식을 다시 팔지 못하는 상태가 개미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개미지옥이 되는 작전주가 무엇이냐. 시세차익을 노리고 행해지는 주가조작의 세상이 되는 주식을 일컫는 말이다. 증권시장에서 작전이란 자금을 동원해서 특정 종목을 대량 매입 시세를 조정해서 차익을 노리는 행위로 주가조작이라고도 하고 법률요공으로는 시세조정이라고 한다. 작전주란 이런 대상의 작전의 세상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그래서 이 작전주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에 볼 수 있는 예로는 현대 기아차가 애플과 전기자유주의차 합작 루머로 주가 급등시 임원들이 먼저 이 정보를 알고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사에서 보듯이 애플과 협의 결렬 전 현대차 주식판 임원들 차익 3배까지도 이거는 작전주나 뭐 그런 거로 볼 수는 없지만 급등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게임스탑은 공매도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주식 설계자들이 개미들을 끌어와서 설계자들은 수익을 보고 빠진 경우 아까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것도 급등주식입니다. 이렇게 소문에 의해서 주식이 오르거나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렇게 오른다 오른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우리 마음가짐은 갑삭스럽게 오른 주식은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야 게임스탑 올랐어 올랐지만 나는 절대 걔를 안 봐 갑자기 오르네 나는 쳐다보지 않아 그래서 마치 헤어진 연인을 보듯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뭡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친한 척을 하는 친구들 걔들은 거의 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한테 갑작스럽게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성도 뭔가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아니다. 노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도 우리는 거절을 함으로써 피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절을 하는 법칙은 대강의 룰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15% 이상 상승시 무조건 외면한다. 여기 기아차 차트인데요. 이렇게 16% 정도로 오른 기업 또는 이렇게 19% 정도 오른 기업은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에서 14% 정도 상승했을 때는 1년 정도 관망하고 진입을 검통합니다. 이건 니오 주식인데요. 여기 이렇게 10.37% 이렇게 있는 회사들은 1년 정도 관망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이렇게 5. 몇 퍼센트가 한 번씩 나오는 주식은 한 10개월 이상 폭락 없이 상승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진입을 검토를 해봅니다. 테슬라는 2020년에 7배에 폭등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 시간 지켜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1년으로 끝날 회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 작업이 들어간 작전주는 대개 한 1년 동안 이렇게 개미들을 끌다가 팍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한 번 본 다음에 아 이게 그 다음에 또 1년 정도 보면은 그게 다져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내 수익이 내 재산이 이런 작전주에 휘말릴 일이 거의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방법의 특징은 작전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음.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다고 야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한 번 하자 해서 빛내고 뭐 해서 이게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조바심을 내지 않고 침착하게 업체를 파악을 해서 이게 들어가는 게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외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등주 그 다음에 뭐 매체에서 대중 매체에서 야 오른다. 좋을 것 같다. 엄청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는 어떻게 해라. 일단 외면하고 면밀히 봐라. 그게 우리 주식 외면법의 핵심입니다. 외면할 때는 완전히 외면을 해라. 마치 헤어진 연인을 대하듯 외면을 하라. 모듬채소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보 사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루보 사태는 김영모라는 사람이 지금은 김영모라는 사람이 이게 주식 그냥 일반 중소기업인데 주식이 오른다고 엄청난 호재들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대중 매체 그리고 연예인 그 다음에 MOU 등등 각가지 호재들을 이 루보라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서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들까지 이렇게 갖다 붙여서 주가를 쭉 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막 달라붙었을 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개미들은 그 상황에서도 계속 아 이게 기회다 팔았 이 작전 세력이 팔았는데도 아 이게 기회다 하고 또 샀다가 이제 이렇게 그 이게 작전주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완전히 폭락을 한 이런 사건이고요. 이게 보면은 폭락의 전설 루보 사태라고 했는데 주식은 아까 애플 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루보 사태처럼 올라갔다가 갖가지 호재를 붙여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그래서 어 뭐 한강에 가기도 하고 뭐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어 인지하시고 주식 투자 할 때는 항상 기업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